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명현만 선수가 그냥 유튜버는 아니니까 절대 유튜버는 아니죠 그냥 유튜버는 아니에요 격디기 선수이자 유튜버죠 변해가는 시대에 맞춰서 먹고 살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명현만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는 로닝크루짐 더블지FC 소속의 유양래 선수입니다 명현만 선수가 저렇게 유양래 선수처럼 큰 선수랑 해본 적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서로 저렇게 큰 선수들이 부딪히면 어떤 힘이 작동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현장에서 이런 거 보게 되면 저렇게 헤비급들이 로킹차잖아요 허벅지 로킹차 소리가 자동차 타고 난 소리가 팍팍 나거든요 나중에 코로나가 잠적되고 잠적이 없어지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정말 재밌는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장은 동일합니다 무게가 아직도 유양란 선수가 조금 더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아니요 어저께 현장 개최에서는 둘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이가 유양란 선수가 3살 선배입니다 하지만 이 MMA 입식 전적은 명현만 선수가 정말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 6경기 3분 3라운드로 치러지는 경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서로 아마 거리를 잴 것 같아요 명현만의 갑킥 크다 커 바디샷 그리고 미들킥 명현만 시작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현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 경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오 들어왔어요 펀치 컨비네이션 어퍼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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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현만 계속 들어갑니다 명현만 명현만 나와야 돼요 여기서 레그샷 밀려나지 않고 펀치 킥을 한번 섞어줍니다 명현만 아 맞았어요 케인트 주면서 바디 흘러고 있습니다 자 유양래 계속 데미지가 쌓이고 있어요 로그킥 데미지가 강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양래 레프트 이후에 한 번 줬거든요 반대로 유양래가 자 탑킥 다시 한 번 라이트 유양래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어퍼컷 명현만 묵직합니다 레프트 들어왔어요 지금은 명현만 한 번 들어왔거든요 계속 끊어지고 있습니다 명현만 명현만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리킥 아 유양래 버튼합니다 좋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체력이 어디까지 될지 아 다운 라이트 들어왔어요 일단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자 유양래 일단 일어나고요 명현만 선수 강력합니다 정말 이 오한마로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 다시 재계 이번 경위는 무제한 끄기 타이틀절입니다 같은 공격으로 들어간다 명현만 일단은 자신감이 붙었어요 레프트 이제 2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양래와 명현만 2라운드 아 유양래 선수도 같이 박습니다 좋습니다 명현만 래프트 주고 있어요 같이 유양래 선수도 하드 펀쳐거든요 명현만 래프트 명현만 유양래 잘 피했습니다 빠디 레그킥 명현만 선수의 힘이 정말 파워가 넘칩니다 주먹 핸드 스피드도 빠르고 주먹 핸드 스피드도 빠르고 유양래 선수 그래도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프론트킥 이제 2라운드도 2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갑킥 명현만 선수는 공격을 안 할 때는 에너지를 모으는 것 같아요 네 체력도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런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유양래 래프트 적중 됐습니다 유양래 선수도 정말 펀치 능력 하면 국내 최고급이거든요 명현만 선수가 언제 치고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명현만 컴비네이션 바디 명현만도 상당히 잘 칩니다 유양래의 펀치 레프트 라이트 유양래의 펀치 유양래의 펀치 유양래의 펀치 유양래의 펀치 유양래의 펀치 타이틀전 헤비 끝 매치 3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3라운드도 3분이 주어집니다 3라운드에서도 만약에 승부가 안 나면 연장까지 유양래의 펀치 유양래의 펀치 유양래 좋았어요 이번에는요 아 이번에 공격 상당히 좋았는데 명현만 아 자 일단은 로우킥이 아주 묵직하게 들어갔다 명현만이었습니다 로우킥은 지금 허벅지에 데미지가 쌓여있긴 한데 쌓여있어요 쌓여있어요 네 명현만 계속 펀치 칩니다 자 콘으로 몰아넣고 닉킥 유양래의 펀치 저 덩치의 펀치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명현만의 이런 공격은 못 말리죠 지금 데미지가 많아요 다리에 유양래 선수 다리에 데미지가 많습니다 유양래 선수 다리에 데미지가 많습니다 아 1대1대1 있어요 데미지가 데미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명현만 자 여기서 다운을 또 한 번 뺏어냅니다 아 눈도 부었어요 유양래 선수의 오른쪽 눈이 상당히 부어있습니다 자 유양래 선수 아 글러브 올리지 않았어요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현만 선수의 승리로 이번 입식 타이틀전 헤비급 경기가 끝났습니다 무릎인가요 잠시만요 네 자 마지막 자 케이지 코너로 몰려서 강한 바디 강한 바디에 아 로우키 자 칠 때 보세요 입 밖에는 붙이는 거 보세요 네 아 저 표정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저럴 때는 러시안 훅 같은 주먹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자 여기서 다운을 한 번 뺏어냈던 명현만 선수 1라운드였고요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막지 못하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로우키입니다 공식 정말 이런 못 말리는 명현만 선수의 킥과 펀치에 향해서 명현만 선 수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 명현만 선수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명현만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무제한급 이북식 타이틀전에서 명현만 선수가 승리 이렇게 해서 afc15에서 입식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하는 명현만 선수입니다 몸 좋아요 준비도 안했어요 타격운동도 타격훈련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산의 명문체육관님 사이코피포지트 체육관님 그래도 듣기로는 킹복싱도 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 먼저 블루코너 홍박사 홍선호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마찬 거여와이어 주지스 소속이고요 심장이 171cm입니다 오늘 mma 데뷔전을 치르는 홍선호 선수 최인자이랑 신화재국이 있긴 하거든요 극복을 얼마큼 할 수 있을 것인지 성, 김, 이용 이어서 주지스 히어로 골든 라이온 소속의 성이홍 관장님 오늘은 성이홍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 두 개가 데뷔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지스 시간 격투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장 많이 될 거고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매트에서 매트가 아닌 저런 니케이지에 올라간 링이 올랐을 때 굉장히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mma 라이트 헤비급 스페셜 매치 1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레드코너에 성이홍 그리고 블루코너에 홍선호 성이홍 선수 화이팅 포즈가 약간 지금 좀 특이해요 네 좀 특이해요 어 지금 어깨를 흔들면서 좀 불규칙한 변칙적인 움직임인데요 데뷔전이고 홍선호 일단은 킥을 내면서 스핀킥 성이홍 일단 펀치로 한번 뿌려봤습니다 성이홍 선수 가도 올려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약간 특이한 스타일이네요 어! 지금 프론트킥의 앞면이 적중했습니다 들어갔어요 홍선호 선수 네 어 두 두 두 잡았어요 백 잡았어요 백 아니 그러니까 방두 목 잡았거든요 지금 리얼하게 네 리얼 축구 잡았어요 자 일단 그라운드 여기서부터는 이 성이홍 선수의 그라운드 기술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겠습니다 하지만 홍선호 선수도 그라운드 기술 주짓수를 수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 자 이 공격과 수비 아무래도 주짓수록 하면 힘들겠죠 그렇죠 이 벨트 차이가 좀 있죠 블루와 블랙이거든요 블랙도 성이홍 선수는 블랙도 3라인인가 그래요 3단인가 그런거 같아요 정말 갓블랙이군요 그냥 블랙이 아니고 띠도 있겠지만 띠의 차이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풀 어 삼각 어 삼각 자 여기서 성이홍 선수 기술 나옵니다 한 번 한 번 아 지금 성이홍 선수가 왔어요 여기서 서미션 아 경기 끝이 납니다 성이홍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엄청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야 아 성이홍 선수 사이드에서 리로 계속 아 정말 이게 바로 주짓수의 힘이네요 아 트렐리 나기 시작했어요 홍선수가 등을 바로 보기 시작한거에요 자 보세요 자 올라가죠 아 자 이 장면에서 올라가서 삼각이 들어갔다가 팔이 팔이 나오니까 팔을 바로 꺾는거에요 저렇게 성이홍 타임이 왔습니다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이 관절기 관절기 이게 지금 주짓수 이게 그 관장들이 학생들 각기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기술이에요 저게요 아 네 정말 MMA와 주짓수는 일매상통한다면서 오늘 주짓수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성이홍 선수인데 오늘 MMA 데뷔전을 승리로 서브 미션승으로 화끈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김병록 선수와 오수환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케이지 위에 두 선수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부산 팀메드 소수된 자 블루코너 김병록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좀 얼굴이 배명호 선수를 좀 닮았어요 맞아요 좀 비슷해요 네 네 그쪽 부산 친구들이 다 비슷하게 여름 되면 태우고 네 다 그래요 여름 되면 바닷가 나와서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해변에서 훈련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네 네 자 이외 마스터는 레드코너 몬스터 오수환 선수입니다 오수환 선수는 군살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과거에는 군살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김경록 선수는 주특기가 우시고요 그리고 오수환 선수는 뭐 웰라운더죠 이 나이는 김경록이 서른 살 그리고 오수환 선수가 스물다섯 살입니다 오수환과 김경록 AFC15 4경기 출발하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지난번과는 어떤 또 다른 그림이 나올지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또 몰라요 지난번하고 네 아마 많은 성장을 그동안 하지 않았을까 김경록과 오수환 이 프로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AFC15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많은 격투기 팬 여러분들께서 AFC15를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자 두 선수 증명을 해 봐야 됩니다 본인의 그런 발전된 실력을 자 두 선수 지금 엉켰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저 눈이 감돌아요 기술이 좋기 때문에 네 기술이 좋고 라이트 김경록 힘 있게 들어갑니다 김경록 오수환 선수 베이스가 혹시 유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약간 맞나요? 사실 이게 차라리 미스 넘어지면 앞으로 자빠지기 때문에 넘어지면 바로 이게 서브 미션으로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기는 것도 테이크다운도 좀 조지스러운 것 같아요 두 선수 다 그리고 맷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 라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오수환 김경록 선수가 저렇게 크게 많이 맞는데 크게 멀쩡하더라고요 네 뭐 표정에 거의 변화가 없죠 또 맞았어요 지금요 가드도 안 해요 저렇게 맞아도 네 어떤 작전이 있는 걸까요? 작전 없어요 못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군요 자 테이크다운 씨도 오수환 그냥 안 올리고 가드를 안 올리고 난 보고 때리고 싶은거지 김경록 선수 앞발이 계속 올라오네 살짝 살짝 오수환 아 또 맞았어요 예 그럼 데미지가 쌓일 건데 저렇게 아니지만 뭐 멀쩡한 것 같습니다 왼발을 보기에는요 왼발을 보기엔 좋겠어요 김경록 선수도 정말 한 방을 준비했네요 아직은 라이트 맞았습니다 김경록 오수환 라이트가 계속 김경록 선수에 꽂히고 있어요 김경록 선수 얼굴에 네 두 선수 지금 거리를 좀 좁혔습니다 갑킥 오수환 자 킥 내면서 아 지금 김경록 김경록 오수환 라이트 랩트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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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없었는데 백 잡았을때도 지금 정신이 좀 없었을거에요. 버티고 있었거든요. 본능적으로 버티고 있는거에요. 킥 주먹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반대쪽 왼손이 들어갈 때 여유를 주면서 끼게 된거에요. 자 여기서 파운딩. 정신없이 쏟아졌구요. 자 우선수가 정말 여기서 데미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일어나기 머리를 드니까 바로 거기 김경수가 팔이 들어가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정말 뒤에서 서브 미션으로 김병록 선수가 이번 제4경기 승리자가 됐습니다. 우수한 선수가 큰 부상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왼쪽 눈에 커팅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파운딩도 많이 맞았거든요. 아마 김동연 관장이 붙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장 182cm 엄청 무섭게 갈게요. 아 그렇군요. 시어로즈. 엔젤스 시어로즈 경기에서 한번 봤는데 네. 엄청 딱 다르게 밀어붙이더라구요. 아 그렇군요. 엄청 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자 AFC4에서 데뷔전을 갖게 된 장근영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박승현 선수는 철갑 바디를 맞고 버티는 네 박승현. 그걸로 유명합니다. 약간 이상수 관장을 보는 듯한 그런 매칭이네요. 작은 이상수 관장이에요. 작은 이상수 관장. 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특기가 두 선수 모두 MMA로 되어 있네요. 신장이 박장근영 선수가 3cm가 조금 큽니다. 백종원 심판이 3경기 출발을 하렸습니다.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자 5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이번 경기입니다. 자 장근영 블루코너. 그리고 박승현 레드코너입니다. 자 레그킥 시도. 상근영 다시 한번 레그킥. 아 몰아가네요. 바비 선수가 압박하고 있어요. 박승현. 자 코너로 몰았습니다. 자 바디샷. 리킥. 자 박승현. 자 일단 케이즈 가장자리를 끌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로. 다시 한번 라이트. 라이트 고쳤습니다. 다시 한번 원투. 박승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케이즈 중간으로 끌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원투. 자 계속해서 박승현 선수의 펀치가 들어가요. 장근영 선수 좀 더 디펜스에 좀 중심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장근영 마우스 뒤로 빠져 다시 들어갔어요. 마우스 뒤로 빠졌다가 들어갔습니다. 자 가드가 살짝 내려왔던 장근영. 자 박승현. 아 지금 원투. 라이트가 지금 가깝게 들어갑니다. 네. 자 박승현도 지금 앞면에 살짝 데미지가 쌓여 있습니다. 레프트 장근영 살짝 들어가봤습니다. 앞손. 지금 같은 라이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자 장근영 들어갑니다. 하프킥을 많이 차거든요. 네. 허벅지보다 그 정강이가 엄청 아프다고 해요. 정강이 뼈 두 개 중에서. 네 두 개. 종아리에 있는 뼈 두 개 중에서. 얇은 게 이제 자주 부러지거든요. 네. 자 박승현 계속 들어가요. 코너로 몰았습니다. 자 박승현 계속 펀치너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근영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어 그 들어 하이킹. 하이킹. 하이킹 들어가는데요. 펀치너시. 자 라이트. 계속 들어갑니다. 박승현 계속 들어갑니다. 파운드. 파운드 형기. 끝이 납니다. TKO. 스탠딩 타격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정말 박승현 선수 정말 괴력의 사나이라는 별명답게. 엄청난 타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박승현 선수가 자신의 힘과 그리고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네. 지금도 보세요. 코너를 몰아넣고 계속 들어가요. 이게 실제로 박승현을 보면은. 상당히 겸손해요. 근데 저런 거 격투기 이제 경계하거나. 스파링하거나. 그 다음에 모를 찌끈 움직일 때 보면은. 이게 또 눈빛이네요. 완전 괴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경기수보다 유튜브에 나온 숫자가 더 많겠지만. 그렇죠. 경기수는 적어도 여유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메시 metroiste. 통학. 감사합니다.